남편이 무슨 일을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그 책임을 묻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가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남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그 사람한테 같잖아요. 그러면 그 뒷감당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자들은 아내인 경우에는요. 자기와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한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 일에 대해서는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권위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돼요. 이런 권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세상 교육을 받은 여자들은 그것을 아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책임이 또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 대변 차변하는 이 회계를 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실 것, 남편에게 책망하실 것 이걸 딱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남편에게 조언을 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어가지고. 남편이 비성경적으로 한다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든가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든가 요즘은 아주 그냥 부직이 있어죠. 이런 게. 그리고 여자들 박해하는 남자들도 많고요.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돼요. 그게 여자의 그 돕는 자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말로 여자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여자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가정과 교회 내에서 여자들의 이러한 영적 책임감이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라우티키아 후반 시대잖아요. 배교회 시대고. 사탄이 이런 비성경적인 문화와 체제 사회 분위기를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계속해서 깨지고 막 난리가 나요. 가정 안에서도 난리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여성 상위 시대 해가지고 페미니즘 동등 심지어는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여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자들이 훨씬 더 살기 힘든 시대가 돼요. 그렇게 막 여자들의 권리를 찾는다고 좋은 권리를 찾아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해주는 거는 좋은데 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깨트리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서 집안을 박살을 내고 이렇게 하면 그 손해가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살기 힘든 시대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자들한테 더 많은 걸 계속해서 요구하거든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시댁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짐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말로는 막 이렇게 자유를 줄 것 같고 더 많은 권리를 줄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딱 돌아봤더니 할 일만 더 많고 짐만 더 무거워진 상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사실 페미니스트들은 결과적으로 여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일거리를 주는 자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즘은 여자들이 직장 안 다니면 흠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돼버려서 여자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직장을 가져야 되고 이런 압박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처럼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결혼을 해서 그냥 이렇게 가정에서 아내로서 살고 자녀들 키우고 이런 걸 그렇게 큰 흠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를 되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페미니스트들의 노동 여성해방운동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침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사실은. 교회 내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가정에서는 아까 그렇고요. 조용한 가운데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자매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많아진 것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티나지 않게 역할을 해줄 신실한 자매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로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첫 번째 사역지는 자신의 가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영적 전쟁의 장이에요. 믿지 않는 남자들도 많고 또 애들을 성경적으로 키워야 되는 게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실 경우에 여자들이 이것을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지역교회도 무너져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이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이 결혼 제도 자체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원래 의도하신 부분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씨를 혼잡게 하고 여성과 남성의 역할들을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아까 저희가 창세기 2장에서 봤던 이런 결혼 제도를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여자의 역할이 조금 바뀌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이제 보시면 범죄하기 전에는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우주를 선한 창조물들로 채우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자가 출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 우주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게 일단은 유보가 된 겁니다.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이미 타락한 상태가 된 거예요. 후반부부터 보시면은 16절에 이제 보시면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저주인 거죠. 본인이 불러들인 저주에 대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자보다 여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요. 16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그렇게 해서 고통과 임신과 관련해서 고통이 수반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계획은 고통 없이 아이들을 순산을 해서 우주를 채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저주가 이제 내려진 거예요. 고통이 돼요. 여자 아이를 낳는 게 여자에게 고통이 돼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으려면 하늘이 한 번 노래졌다 말았다 이렇게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임신을 크게 늘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무통주사를 맞아도요. 고통이 있어요. 100% 제거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뱃속에 있으면 이 자궁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나도요. 배가 그대로 있어요. 놀라시면 안 돼. 배가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자궁 크기가 이미 그렇게 커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수축을 통해서요. 점점 조금씩 작아져요. 그런데 원래 완전한 모양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수축을 할 때요.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애 낳으면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축을 해서 이제 원래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산통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파요. 생리통처럼 극심한 생리통처럼 이게 아프거든요.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런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니라.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돕는 자였어요. 헬프메이트. 남편이 여자 주관하고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지금 이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 둘의 관계는 3장에 있는 이 관계가 아니에요. 처음에 관계는. 여자가 먼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자에게 먼저 남자의 권위 아래로 여자를 넣어버리신 겁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디자이어예요. 디자이어. 원함이라는 뜻이에요. 원함. 또는 이게 욕망이라는 말로도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디자이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성경에서 이걸 지금 바람. 내가 원하는 바가 남편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의 이 말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규칙을 어기잖아요. 그럼 서로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 사용 설명서고 여자 사용 설명서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주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관하다는 말이 룰 오버예요. 누구 위해서 룰. 통치를 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목회자가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이 단어예요. 룰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누구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돼버린 거예요. 이 범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는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2부가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알게 되겠지만 첫 번째는 책임이 여자가 조금 덜하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떤 가정 내에서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잖아요. 그럼 주님이 개입을 해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뤄주셔요. 남편도 다루고 아내도 다루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걸 제대로 배운 자매는요. 남편이 좀 못돼 먹은 사람이어도 좀 고통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주님이 개입을 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남편을 다루시는 거를 내가 신실한 여인이면 그걸 알게 돼요. 기도로 주님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연인들이 문제인 거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단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대단합니다. 이 디자이어라는 단어를 저희가 봤잖아요. 바람이 남편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아내의 바람이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바, 나의 바람이 남편에게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참 하나씩 보시면 조금 알게 될 거예요. 여자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남편이고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즉, 여자는 혼자서는 혼자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내가 마음으로 바라는 이 내적인 충족, 이 바람, 이 만족. 이게 안 되는 존재가 이미 여자로 태어난 순간에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본인이 이걸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뭔가를 찾아 헤매는 여자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종교계의 여자들이 많다고.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잘 몰라. 자기가 왜 그런지.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바람이 남편에게 있을 것이라고. 자매들이 이 문제를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행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유는 최소한 알잖아. 내가 지금 원래 만들어진 존재가 이런 존재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고 싶어하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고요. 정말로 자기를 잘 돌봐주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이게 채워져요. 자기 바람이 남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남자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범죄한 다음에 그 태생 자체가 마음을 누군가에게 원하고 바라고 의탁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남편 바라기가 되기도 하고요. 남편에게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고 애정을 계속 갈구해요. 돌봄을 받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람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편이라는 타인에게. 그래서 여자가 의존적이라는 말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디펜던트. 그래서 뭔가를 자꾸 바래요. 그래서 여자가 가정이 안정되고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보호를 잘 받고 이 남자가 정말 좋은 남자면 이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요. 남편과 자녀가 자기 세상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런데 부정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 모이면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만 하잖아요. 시댁이 마음에 안 들면 시댁 이야기도 좀 하고. 왜냐하면 관심사가 그거고요. 거기에서 충족이 돼야 내가 만족과 나의 바람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하고는 달리 독립적이에요. 되게 독립적입니다. 종교 교회도 보면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여자애들. 거의 대부분이 여자예요. 바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걸 충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남자애들이 때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그러는 건 거의 없죠. 여자애들이 그래요. 미친듯이 막 소리 질러요.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누구누구 막 해가지고. 이게 바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충족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왜 그런지를 몰라요.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걸 이해를 일단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이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그래서 심오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성경을 쓰셨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7절을 한번 볼게요. 성경 공부를 하면 이런 거를 공부하면 정말로 재밌어요. 성경이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7절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좀 그가 적그리스도거든요. 대한란 때 적그리스도 말하는 건데요. 또 그는 37절이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게이치 않으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아무 신도 게이치 아니할 것이며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이게 지성소에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이 적그리스도가 게이치 않아요. 여기서 이 원하는 바가 디자이어 같은 단어예요. 아까 바렘이라는 단어 썼던 그 단어.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전혀 신경 안 쓴대요. 게이치 않는데.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자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데요? 아까 그 바렘에 대한 우리가 단어를 배웠잖아요. 남자에게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여자가.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여자들이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 말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예요. 즉 동성연애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는 남자예요. 남자? 네. 적그리스도는 남자예요.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게이치 않아.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즉 동성연애자예요.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예요.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뒤엎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단어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재밌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되게. 놀랍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린 애들이 막 엄마 나는 여자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해준다며요. 그런 부모들이 있다며요. 그리고 또 10대가 되면 아니야 난 다시 또 남자로 돌아갈래요.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동성연애도 막 이렇게 합법이 되고 성과 관련되는 아주 무질서가 판을 치는 지금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대한람으로 가는 길이고요. 길목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시대에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내 여자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디자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램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들이 뭔가를 계속 찾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본인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면 이 아내를 안정적으로 사실 해줘야 돼요. 사랑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근데 자꾸 이렇게 남녀평등 남녀평등 막 이렇게 이런 걸 부추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막 똑같아. 돈도 똑같이 벌고 뭣도 똑같이 하고 해서 남자들이 그거를 못 배워요.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난리인 거야. 여자는 남자한테서 자기 남편한테서 그걸 채우고자 하는데 남편이 그 남자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 거를 길러줄 만한 남자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같이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면 서로 막 날린 거예요. 채움을 못 받으니까.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성경 쪽으로 이 남자들이 잘 배워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지역 교회도 성경들을 믿는 교회도 별로 되지도 않고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하고 남자애들은 시시껄렁한 그런 애들로 성장하고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자 그리스도인들 도치에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불만족스러워도요. 주님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법을 빨리 배우셔야 돼요. 결혼한 자매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자매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자기 가정을 자기가 손으로 안 깨요. 남편이 자기를 못 채워준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막 다 깨버리거든요. 요즘 여자들은. 맘에 안 들면은. 그래야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들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자매는 오늘 배운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결혼 제도가 어떤 제도고 남자의 역할이 뭐고 여자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자기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이 욕구를 저 남자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무 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연봉이 많은 남자 이런 걸로 했다가는 자기가 기준을 그걸로 안 뒀잖아요. 그러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자기 탓이지. 내가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바람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나의 권위를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권위를 행사했을 때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 사람을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신을 리드해 주고요. 주관해 줄 존재를 본능 쪽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이걸 충족을 못 해주니까 여자들이 온갖 것을 쓰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목회자한테도 전화를 해서 1시간, 2시간씩 떠들어 대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예요. 이게 안 되니까. 친 남편이 안 해주거든요.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종교교회 보면 중들한테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럼 그 사람은 또 뭘 아는지 어쩌는지 1시간, 2시간씩 나와서 강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자들 부지기 수여예요. 가정문제 뭐하고 뭐하고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그런 거 상담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상담해 주기도 하고 강연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종교계 사람이 아니어도 여자들 마음을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자들이 막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요즘 시대 남자들은 책임을 회피해요. 아까 저희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권위를 가졌으면 책임이 있다고요. 그거를 회피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잘 몰라요. 자기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체제가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달라요. 남자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셨던 그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을 요구하기 키울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쪽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잘 배운 자매들이 특히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자매들이 아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한 여자의 인생이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자기는 그냥 남편하고만 땡 끝 이게 아니고 자기 아이들을 잘 키워서 다른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걸 남자가 잘 배워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사실은 남자들이 성경을 잘 배워서 가정과 교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들을 키우는 그리스도인 자매들의 역할이 아주 커요. 가정이 깨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책임감 있는 아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잘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남자로 키워야 돼요. 자기 아들을. 그런데 여자들이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잖아요. 교회 다닌 여자들도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이게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성경적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현대인 인본주의 사회에 있는 이 페미니즘이 득세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 비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직시해야지 그 다음 문제 해결이 돼요.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결혼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나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디를 헤매고 돌아다니는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이 여자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도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여자 남자들이 만나면 성적인 걸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충족이 안 돼요. 여자들이. 마음의 바람이거든요. 육신의 바람이 아니고요. 그것도 뭐 있겠죠. 그런데 그 바람. 마음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채워주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결혼관계는요. 남편이 아내한테 주님께서 주신 이 저주의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남편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유한 남자 좋아하잖아요. 자기 말도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주고 어머머머 그랬니 이러면서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말하듯이 자기를 이렇게 해주는 그 말 상대 잘해주는 남자들을 좋아하거든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충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또 다른 것도 요구하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가정들을 보잖아요. 교회 내에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남편이 짐이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더라고요. 여자한테. 정신적으로 정말로 여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회가 타락할수록 이 자매들의 영적 부담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가정 내에서 역할도 있고 이러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여자들이 더 많으니까 영적인 부담도 여자들이 먼저 지는 거예요. 자매들이. 남자보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이 짐을 이제 같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 권위를 엎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 가치관, 행위, 믿음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라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해요. 거기에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라는 거고 묵상하라는 거고 주님과 교제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본질적인 문제가. 피상적으로 그 문제가 없어지면 형태만 다르게 했지 또 다른 그 문제가 나한테 다시 찾아와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요.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일단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빚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사고체계가 있으면 주님이 그거를 빼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꾸 이런저런 형태로 모양은 조금 조금 다르지만 그 목적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거를 이렇게 찾아내셔서 고치시고 바꾸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결한 삶을 사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삶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성결한 삶을 산다. 그것도 맞지만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조. 결혼 제도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 나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조. 이것이 싹 다 바뀌어야 그래야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런 근본적인 건 생각하지 않고 일어난 문제만 급급해요. 발등에 불만을 빨리빨리 꺼서 문제 해결만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나면 또 다른 형태로 동일한 게 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육신을 죽은 진력이라는 게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평생을.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나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주님과 같은가 다른가 이거를 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해서 찾으시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생활의 모든 하나하나의 길에서. 이렇게 하면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해도 가정의 문제들이 내가 주님께 맡긴 만큼만 이게 해결이 돼요. 맡긴 만큼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도요. 그 사람이, 그 자매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밀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누구를 막 울가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마음도 평안화할 수가 있고 인생의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가 있고요. 구덩이에 안 빠져요.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보통 지역교회나 성경대로 믿는 데서 보면 여자들에게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저도 지역교회에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건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이게 인생에서 너무나 큰 문제로 작용을 했거든요. 남편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고 질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남자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남자뿐만이 아니죠. 100% 성경대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데 주님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가는 것들을 예전에는 아주 더 심했죠. 그럼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이 구덩이로 가고 있는 걸 내가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내가 말을 하면 들어주는 사람이냐고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이 문제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럼 내가 주님께 맡긴 만큼 주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매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사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올가메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아니고요.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을 해서 권위가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 은연 중에 너는 나한테 복종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이 아내한테. 피상적인 것만 아시는 거야. 그런 분들은. 그런데 사실은 여자를 더 연약한 지체로 인식하고 보호하고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게 남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여자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바람이 채워져야 마음이 좋아야 웃음도 나오는 거잖아요. 억지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남자들이 좀 배우시면 좋아요, 이거를. 그래서 여자의 성향과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여자나 남자는 다 같이 배우셔야죠. 그렇게 해서 그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거를 여자한테 채워줄 수 없다 그러면 사실 남자는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건은 전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조건 중에 끼지도 않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조건이 서로가.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을 할 거면 자기가 시간과 노력을 여자한테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위해 주는 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주는 일인데 그게 전체 큰 그림에서 결혼 제도와 관련된 그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서로가.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성경도 믿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알고 행하는 것과 아예 잘못인지 자체도 모르면서 그냥 행하는 것.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행하는 거는 계속된 그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일단은 그게 안 상태이면은 생각은 해요. 상황은 인지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해결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야 어떤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마음의 겸손한 자세로 이제 일단 이렇게 마음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혼 제도와 관련된 여자 남자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저번에도 저희 배웠잖아요. 죄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 죄가 없으면 자기가 또 하나님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개에게는 자신이 개인 것을 알만한 그 정도의 벼룩은 있다.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맥락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